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를 밝히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려고 하는 공병호TV의 활동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라가 비정상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시극히 정상적인 상태로 이 나라를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나라가 자꾸만 비정상적인 사고의 바탕을 두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비정상적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비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의 끝이 비정상의 최후가 어디가 될지 너무나 확인합니다. 좀처럼 거기를 고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 나라의 집권 세력들을 볼테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IMF 아태국장의 경고입니다. IMF 아태국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이창용 국장은 한국에서 공직자로 근무한 경험도 갖고 있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국제금융기구에서 활동해온 전문가입니다. 5월 15일자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는 이 나라의 주는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창용 국장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서도 특별히 세대목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소득 분배가 악화될수록 현금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을 살포하나? 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선호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그리 박지 않을 것이다. 우회적으로 그리 박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파멸적일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솔직한 표현이겠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국과 같이 국제 통화를 갖지 못한 국가들이 선진국을 모방해서 너무 과도하게 통합행정이나 재정학대로 대응하면 한율이 급등하거나 이자율이 올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가 경제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나라 화폐가 기축통화가 아닌데 돈 찍어서 경제 살리겠다. 돈 풀어서 경제 살리겠다. 이렇게 조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그냥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안타깝고 불공평하게 느껴지지만 달러나 유로화 등 국제 통화를 쉽게 발행할 수 있는 선진국들은 뭐든지 하겠다. whatever it takes라는 식으로 과감하게 경기 부양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개도국은 부작용을 고려해서 최적의 조합과 규모를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 자기 처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문은 표퓰리즘의 길입니다. 저는 제 생조로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땅히 선거는 공정해야 되고 선거 바로 며칠 전에 표를 사기 위해서 세금을 풀어서 예산을 풀어서 표를 사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통의 일, 이른바 보통 명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집권 세력은 한 사회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유지해야 될 원칙이나 기본을 근본부터 허무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무런 논거나 이유 없이 70년 정도 노력 끝에 만들어낸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해체해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해체의 어떤 합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하라고 하면 해. 이런 뭐 이런 식입니다. 총선 바로 이틀 전부터 바로 그 전날까지 1조 원 정도 현금이 풀렸습니다. 9천 얼마라고 하는데 거의 1조 원입니다. 아이를 한 명 둔 집안은 40만 원을 받았고 두 명을 둔 집안은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동수당을 정부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 가구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금 지불하는 것과 전혀 별도로 40만 원씩 아이 한 명당 총 1조 원 정도의 상품권을 주는 계획을 실행해 옮겼습니다. 명목은 코로나 피해지원 자원에서 총선 아동수단 4개월치를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지급 시점은 바로 총선 이틀 전 13일과 14일 양일의 글자 실시됐습니다. 현금 살포 총선, 세금 살포 총선, 예산 살포 총선 이런 것은 우리 사회가 아무리 선거를 앞두어도 그런 해서 안 되는 그런 검기를 깨뜨린 정권은 한 정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정권은 그런 검기를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런 검기를 무참하게 다 깨버렸습니다. 현금을 하루 전날 이틀 전날 1조 원 정도의 상품권을 풀어서 표를 매수하는 그런 아주 거친 선거 개입을 단행한 겁니다. 공직자 선거법 제230조 1항에서 5항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한 매수에 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하 행정부가 검품 살포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행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로 지켜야 될 검도라는 것이 무너지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